오 멋있어요? 우리 지안이 이뻐요? 오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자 내 마음을 받아줘 인사해 주시고요 이거 하트 보여요? 응 보여 보여 바퀴 왜 이렇게 쩜쩜해요? 바퀴 잘 안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? 오늘 나 혼자 탈 때보다 진짜 맥빛 힘들었어요 이제 김지현 도와주는 김지현 초급자들이 얼마나 했는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다음에 또 데리고 올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때는 혼자 타네요 농담이고 우리 나중에 또 재밌겠다 할 줄 알았지? 다음에는 4시간? 아니죠? 8시간짜리죠? 다음에는 저녁까지 아침에 또 저녁까지 네 다음에는 8시간짜리 끊어요 네 다음에는 8시간짜리 끊어요 마지막으로 된다 확실히 저번에도 잘했었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연마하는 오오 오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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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쳐 아아이 아아이 야야야야야야 자 다시 찍어봐 오늘 어땠어? 오늘 아주 좋아요 아주 잘 타요 내 개인적으로 아주 잘 타죠? 근데 여기 배 밥 먹으러 온 거야? 배가 오빠 열심히 탔어 진짜 잘 탔어? 정말로? 저번에 2시간 걸렸는데 오늘 집어서 한 시간만 대박인데 한 시간도 리프팅 해봐야 뭐 한 100m 내려가는데 한 시간 걸린다는 거북이 아니야? 거북이? 나는 거슴도치 모양 거북이야 거북이 뱀 치고도 너무 순하게 생겼다 그래 거북이 자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거주지역 레드랜드 레드랜드 아파트래 레드락 아파트 맨날 레드랜드 사시는 1층 2층에 사시는 소름드세요 자 우리 집 주인의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하시죠 누구도 살고 있지 않은 아주 이러한 좋은 집에서 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스 파르테나 신전이 안 부럽습니다 저 기둥 좀 보세요 자 기둥까지 옆으로 2층 옥탑방에 찌그러져서 사는 거미도 키워요 전셋집에 들여서 하는 거미도 키워요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재충전 중이에요 거기 이쁜 사람 누구에요? 누구 어디죠?